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파이널컷프로 사문강좌. 자 오늘은 부류가 자동번역 기능이 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파이널컷프로에서 어떻게 cc 자막을 추가를 또 할 수 있는지 또 유튜브에서 어떤 식으로 자막을 또 추가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류를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영상 파일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열기를 해주세요. MOV 파일 같은 경우에는 MP4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고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동영상 파일의 언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음성 분석 작업이 끝난 후 이제 자막을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막 수정 작업이 끝난 후에는 위쪽에 자막이란 메뉴에서 번역 자막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번역할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은 언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하고 난 후에 자막이 아래쪽에 자막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에서 파이널컷프로로 내보낼 수 있게 파이널컷프로 XML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직접 편집한 자막, 기본 자막을 선택해서 내보내기를 일단 해본 후에 다시 한번 파이널컷프로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XML 파일이 내보내기가 되었고요. 파이널컷프로에서 이 파일의 임포트 메뉴에서 XML을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작업을 했던 이 XML 파일을 임포트 시키시면 이벤트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기존에 이제 이 자막이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저의 자막 템플릿을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 CC, 캡션 자막은 들어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류에 들어가서 이 자막을 내보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막 파일을 내보내기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기본 자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자동 번역 자막에서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일단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를 일단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해당 언어에 맞춰서 이 앞부분에 그 파일명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RT 자막 파일을 파이널커프로에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임포트에서 캡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캡션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출력을 했던 그 SRT 자막을 저는 이제 여기 롤에서 이걸 바꿔보고 싶었는데 그냥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시켜보시면 그 위쪽에 CC 자막이 붙고 또 자막이 영상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막을 또 한번 불러올게요. 이번에는 아까 스페인어를 이제 자막을 한번 불러올 건데요. 역시 임포트를 시켜주시면 자막이 이렇게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막 두 개 중에 하나밖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 패널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롤에서 그 해당 자막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그 자막이 표시가 되는 자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잉글리시를 이제 선택을 해주니까 영어 자막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쉐어에서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해상도와 익스포트 캡션은 자막이고 번인 캡션은 영상 속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트 캡션은 그냥 파일을 출력하는 거지만 번을 했을 경우에는 자막이 영상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작업 시간이 이제 쉐어링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쉐어링이 다 끝난 다음에 파일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자막이 이 영상 속에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류의 자동 번역 기능 자막을 이용하면 외국어 자막을 쉽게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빠르케 3분 강좌에서는 부류 자동 번역 기능 사용하는 방법을 안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